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모사 또는 모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은 모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양의 척추뼈가 나오는데 그 척추뼈도 역시 모사, 모략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척추뼈를 33개로 만드신 것인데 저는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담의 척추뼈가 33개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 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창조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렇게 33개로 아담의 척추뼈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석 9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장면과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림의 장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과연 저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석 9장 27절과 28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게시록 20장 11절에 가도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수요일에 단번에 죽으시고 이것은 딱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셨는데 그 일요일에 다시 말해서 서기 3030년에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 밑에 도표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새 예루살렘의 본체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를 헐어버리게 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3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목, 금, 토 땅속에서 계셨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쿰 할 때 쿰인데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하서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만에 우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제 3일에는 우리들을 일으키시겠다 여기에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서 1장 5절에 가면 유대 청년들을 3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 앞에 모셔서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서기 303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제 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 제 3일은 바로 서기 303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 3030년에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갈대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갈대는 게시록 21장 17절에 나오는 금갈대 그런데 이 금갈대는 게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해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이것은 고든지팡이 요한복음 1장 23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고든지팡이가 바로 성도들을 청량하는 갈대와 같은 금갈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 3030년이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금갈대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고든지팡이 삼낱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고든지팡이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서기 3030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서기 30년 십자가 사건 때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엘리야가 천년 동안에 이제 통치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이 천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과 게시록 2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헬라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일곱 번째 천년기에 주인으로 세우고 그로하여금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정확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띠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띠스템이라고 하는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이게 되면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뭇으로 붙어라고 하는 접두어인데 이 아포를 카띠스템에 붙이게 되면 회복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맡기게 함으로 말이야마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년기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바로가 자기의 통치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맡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맡겼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디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천년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시키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스가래서 9장 9절에서 너희들의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기 3030년이 되면 이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유황불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년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금 현재 엘리야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대기별 또는 고든지팡이에 해당되는 기별인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인자의 징조 이 인자의 징조를 주시는 목적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 징조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야가 전파하고 있는 기별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한마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명백하게 갈라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곡기 23장 20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그 엘리야가 너희들을 길에서 보호하고 너희들을 내가 예비한 도성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3030년인데 이 3030년까지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 인도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현재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고 주님의 양 무리들을 인도하고 또 갈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양의 목자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문은 좁고 협착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좁고 협착한 문이 열리게 되는 때가 2022년도 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은 2023년도 4월 1일날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가 됐을 때 이 문을 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 문이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의 문 안에 있는 분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무리로 선택을 받게 되면 이 천년 동안에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되는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진리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양물이 알고 계속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 기독교단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을 여러분께서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라지에 포함이 될 것이고 이 가라지들은 재림전 7년 동안에 전부 다 말려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30절 3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엄숙한 때에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나가서 주님께 성령을 강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일곱 번째 천년기에는 엘리야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자는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이고 사람이고 서기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집주인 다시 말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뜻인데 13장 24절 27절 41절 52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가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아